연애 톡톡입니다. 걸그룹 트월스를 비롯해 많은 아이돌 스타일들이 졸업을 맞았는데요. 시상식장을 방불케 했던 졸업식 현장 첫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. 먼저 한 학년 늦게 진학한 트월스의 쯔이와 채영이 졸업식에 참석해 마지막으로 교복을 입은 모습을 뽐냈습니다. 선생님들도 정말 너무 잘 챙겨주시고 졸업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. 두 사람과 같은 학교인 아이즈원의 김채원, 아스트로의 산하를 비롯해 많은 아이돌 스타들이 함께 졸업할 고교 동창이 됐고요. 또 다른 고등학교에서는 지난해 가요계 신드롬을 일으켰던 워너원 출신 배진영 씨가 졸업했는데요. 20살이 된 기념으로 운전면허를 따고 아버지와 소주 한잔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. 어제 졸업한 아이돌 스타 대부분은 대학 진학을 곧바로 하지 않고 연예계 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하네요.